자, 다들 주목! 오늘은 DX 전문기업 LG CNS가 AI로 사회 공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AI 튜터가 뭔지 아시나요? AI 튜터는 LG CNS에서 만든 AI 영어 회화 어플이에요. 수십만 개의 문장을 학습한 AI가 발음, 문법 등을 체크하고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데요. 이 AI 튜터가 엄청난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다가오는 4월부터 초중고 영어 교과서 105번이 AI 튜터 스피킹 클래스에 등록된다고 해요. 이제 이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학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문제 제출까지 해준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 더 대박인 건 이 모든 서비스가 학생들 교육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 다들 AI 튜터 밑줄짝 별표 3개! 자, 2교시에는 AI 지니어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AI 지니어스는 IT 꿈나무 육성을 위해 LG CNS가 자체 개발한 AI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요. LG CNS DX 전문가와 경력 보유 여성들이 쉽고 재밌게 강의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나만의 챗봇, AI 자율주행차 만들기 등 요즘 핫한 IT 기술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AI 지니어스도 밑줄짝 별표 3개! DX 전문기업은 어떻게 사회공헌한다? AI로 사회공헌한다!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